안녕하세요. 배우멍, 구르멍 생활 중국어의 월량쌤입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은 하다, 쪼어 입니다. 쪼어, 쪼어, 사성이에요. 너 뭐해? 라는 말 참 많이 하죠. 너 뭐하니? 니 쪼어 시엄마? 중국어로 하다는 쪼어 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니 쪼어 시엄마? TV를 보고 계신가요? 니 칸 댄시 마? 밥을 먹고 계신가요? 니 칠 판 마?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때 중국어로 하다, 쪼어 를 기억해 주세요. 쪼어 대신에 깐 을 써서 니 깐 시엄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니 깐 시엄마? 이번 시간에는 하다, 무엇무엇 하다 와 관련한 중국어 표현을 배워볼게요. 쪼어 는 동작 행위를 한다는 뜻을 나타내요. 우리 말에 하다 와 쓰임이 같거나 다른 부분이 있어요. 먼저 쪼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어울리는지 살펴볼까요? 학생 여러분 평소에 숙제 참 많이 하시죠? 숙제하다, 쪼어, 쪼어 예. 숙제를 하다에 하다는 쪼어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쪼어 예는 숙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장사, 자영업은 중국어로 생의, 장사를 하다는 쪼어, 생의, 이때도 쪼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항상 밥은 잘 해 먹어야죠? 밥은 판, 요리는 찰, 밥을 하다, 쪼어 판, 요리를 하다, 쪼어 찰, 밥과 요리를 할 때 중국어로 쪼어를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무엇무엇 하다, 쪼어의 쓰임이 우리말 표현과 겹치는 것은 암기하기 참 편해요. 쪼어는 하다라는 뜻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쪼어이프는 옷을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쪼어는 무엇무엇이 되다 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해요. 쪼어 바바는 아빠를 만들다가 아니라 아빠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와 나 이제 아빠다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는 워야오 쪼어 바바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너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나는 경찰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도 무엇무엇이 되다의 뜻으로 동사 쪼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워이호우 야오 쪼어 징차 이후 나중에 라는 뜻은 이후 경찰은 징차 중국어에서 무엇무엇 하다의 뜻에 해당하는 쪼어의 쓰임은 하다 만들다 되다 로 정리해서 기억해 주세요. 너 뭐하고 있어? 뭐해? 중국어로 니 쪼어 아쉼 뭐? 대답할 때는 TV를 보고 있으면 칸 밥을 먹고 있으면 칠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허를 먼저 떠올려주세요. 그리고 칸 다음에는 TV 를 각각 동사와 연결해서 말하면 되겠어요. 중국어를 말할 때는 동사 먼저 얘기하려는 습관 생각의 전환이 중요해요. 나 밥 먹어 할 때 나 까지는 말하는 순서가 같은데 그 다음 우리는 밥을 먼저 말하고 먹다 라고 하지만 중국어는 먹어 먼저 말을 하고 밥이 먹다 뒤에 위치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중국어 공부는 중국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 외에도 우리말로 나 먹어 밥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순서 바꾸기 훈련을 해도 참 좋아요. 머리를 식힐 겸 영화 장면에서 쪼어 를 복습해 볼게요. 쪼어 를 복습해 볼게요. 쪼어 를 복습해 볼게요. 우선 사람은 지 Schutz하고 있습니다. 것은 당편에 따라서 내가 표시를 연결하지 못했다. 이 시각이 Balk이 됐다고 말한다. 왜 이래? 지금 시작해버려? 너는 왜 이래? 내가 일하는게 내가 했을 때가 되었다. 내가 당신이 왔을 때가 왔다. 제가 내게 왔을 때야. 왜 이래? 너 여기가 뭐라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네 이 육유도 좋겠지 이걸 Notes에서 히히 상업하시죠 거짓다구가 나를 저희는 이런 색을 만들어야 of it 보다, 먹다, 마시다와 같은 행위와 관련한 말은 ~~하다와 혼동될 일이 없는데 전화하다, 축구하다, 그리고 이분하다와 같은 단어에는 ~~하다 라는 단어가 있죠. 이 경우 무턱대고 중국어의 동사 ~~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말에서 한자어 혹은 영어 단어 뒤에 결합하는 ~~하다를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쓰임에 따라 표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전화는 중국어로 ~~, 전화하다는 ~~, 전화를 걸 때 중국어에서는 동사 ~~를 사용해요. ~~,는 손으로 동작하는 것과 관련한 행위에요. 전화하다의 하다는 손으로 하는 동작과 관련한 ~~를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참 좋아요. ~~하다의 대표 단어가 ~~니까 전화하다를 ~~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는 전화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컴퓨터는 중국어로 ~~인데 컴퓨터를 하다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컴퓨터를 할 때 보통 손으로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사 ~~를 쓸 수 있어요. 컴퓨터를 하다는 ~~, 만약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는 것이라면 놀다의 뜻인 ~~를 사용하여 ~~를 사용하여 ~~ 라고 할 수 있어요. 요새는 ~~, 컴퓨터를 사용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핵심은 하다에 해당하는 뜻이 동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축구는 ~~, 축구를 하다는 ~~, 축구 x2, 축구 x2, 축구 x2 앞에 붙는 ~~, 가 무슨 뜻일까요? 네, ~~, "'t'는 발로 찬다는 뜻이에요". 태권도를 할 때 발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태권도를 하다는 ~~ 라고 해요. 복싱을 할 때는 동사 T를 쓸까요? 아니면 다를 쓸까요? 복싱은 주로 손, 주먹을 사용하니 동사 다를 써야겠죠. 복싱은 주앤지, 복싱을 하다는 다 주앤지, 줄넘기를 하다는 태아오셩, 줄넘기를 할 때 점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점프하다의 뜻인 태아오를 사용해요. 셩은 줄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어에서는 무엇뭇 하다를 사용하여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주곤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동사와 어울리는 목적어를 세트로 암기해두면 좋아요. 세수하다는 중국어로 시, 리엔, 씻다에 시, 뺨, 얼굴에 리엔, 시, 리엔, 빨래하다는 시 이후 세수를 하던지 빨래를 하던지 물로 씻는 것이니 동사는 씻을 새, 씨를 사용해요. 샤워하다는 씻자오, 씻자오 둘 다 씻는다 라는 뜻으로 이뤄진 단어예요. 양치하다는 이를 닦는 행위예요. 닦다는 슈아, 이는 야, 이를 닦다는 슈아야 라고 해요. 운전하다는 카이처, 처는 자동차라는 뜻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카이는 차를 몰다 라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열다, 열케, 카이는 중국어에서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문을 열다, 카이만, 등불을 켜다, 카이당, 회의를 하다, 카이허이 등과 같이 사용해요. 운전할 때도 동사 카이를 사용하는 것은 참 재밌네요. 무엇무엇 하다와 관련하여 중국인이 자주 쓰면서 발음도 우리말과 비슷한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보호는 중국어로 바호 라고 해요. 보호하다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마찬가지로 바호라고 해요. 환징 보호, 환경 보호라고 할 때는 보호가 명사로 쓰였어요. 워 바호니, 내가 널 보호할게, 지켜줄게 라고 말할 때는 바호가 보호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중국어에서는 우리말로 바꿨을 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단어가 정말 많아요. 바호 다음에 당신, 니와 같은 대상이 연결되면 바호는 보호하다, 즉 동사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보호하다, 바호처럼 단어 자체적으로 보호 혹은 보호하다의 뜻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무엇무엇 하다와 관련하여 우리말과 비슷한 중국어 한번 쭉 살펴볼게요. 감사하다, 간 xie, 당신에게 아주 감사해요. 세이정 간 xie, 니. 연구하다, 연주, 너 무엇을 연구하니? 니 연주, 샘마나? 건배하다, 깜빼. 우리 건배해요. 워만, 깜빼. 성공하다, 정궁. 걔 성공했어, 타 정궁라. 계속하다, 지시, 계속해 주세요. 니 지시 바. 지지하다, 지치. 나는 널 지지해. 워 지치 니. 설명하다, 쑤밍. 설명 좀 해주세요. 칭 쑤밍이샤. 증가하다, 증자.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려 헌떻어. 운동하다, 윤동. 매일 운동하세요? 니 매일 운동마? 이번에는 부사 헌, 페이청 등과 어울리는 단어도 살펴볼까요? 건강하다,健康. 저는 아주 건강해요. 워 헌健康. 용감하다, 용간. 그는 아주 용감해요. 타 헌 용간. 행복하다,幸福. 행복하세요? 니幸福마? 복잡하다. 이거 너무 복잡해요. 저거 타이 후자. 안전하다, 안추엔. 이곳은 아주 안전해요. 절 헌 안추엔. 유행하다, 리우싱. 이것은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저거 헌 리우싱. 발달하다, 파다. 한국은 발전했어요. 한국어 헌 파다. 상심하다. 샹신. 나 아주 슬퍼, 상심했어. 워 헌 샹신. 특별하다, 터비에. 넌 특별해. 니 헌 터비에. 지금 소개해드린 표현을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학습해보세요. 우리말 발음과 비슷한 중국어 어휘만 암기해도 상당한 수준의 중국어 회화 실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 표현은 하다. 쪼어였죠? 하다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쓱 살펴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잠시 제쳐두고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해요. 너 뭐해? 뭐하고 있어? 중국어로. 니 쪼아 샤마? 뭐하고 계셨어요? 나 중국어 공부하고 있었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